화장실 실리콘 곰팡이 스키지로 물기 제거하고 아무리 닦아내도 생기는데요 제거를 위해 다양한 방법 다 해보고 엄선한 최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간단하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티슈를 준비해주세요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가위로 잘라주면 락스와 물티슈를 아낄 수가 있어요 바가지에 락스를 조금만 부어주세요 잘라놓은 물티슈를 락스에 묻혀 실리콘에 부쳐주세요 한 번에 붓는 게 보이시죠? 키친타올이나 휴지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모두 부쳐주고 한 시간 기다려줄게요 물티슈를 떼어내면 어때요? 비싼 곰팡이 제거자 다 필요 없습니다 락스와 물티슈면 충분합니다 또 락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결국엔 곰팡이 제거는 락스가 최고입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